자 들어오십니다 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 이쁘시네 가까이 한번 와보실래요? 어.. 자 일단 그러면은 간단하게 빠르게 프로필 한번 따 볼게요 자 BJ명은 어떻게 되세요? 만다예요 만다예요? BJ 전에 본인의 직업? 제일 마지막에 쇼핑몰 PT모델을 하면서? 같이 하면서? 네 쇼핑몰 이거 쇼핑몰은 얼마나 했어요? 저 한 1년 반? 2년쯤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BJ가 된 계기? 저 롤 원래 옛날부터 한 7년 정도 했거든요 아 나 롤 잘 안이어서 좋아해요 제가 플레이거든요? 본인은 진짜요? 저 실버 아이씨 저 9년 전에 실버했어요 9년 전에 롤을 좋아해서? 네 롤 BJ 옛날부터 하고 싶어서 합방은 BJ는? 저 한 3주 전에 제이현이라고 제이현이 누구야? 그 BJ 마담님인데 닉네임이거든요 아.. 마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31살이요 오 엄청 많으시네? 31살이요 다진 댕총하는 거 그게 제 매력 같아요 댕총 댕총? 네 3형 부위 내가 맞춰볼까? 진짜요? 눈 감아봐요 아 눈 안 했어요 눈은 무조건 했고 코도 했는데? 코도 했어요 여기 좀 깎었나? 아니요 안 깎았어요? 필러로 갔어요 필러로 갔고 여기 필러로 갔고 네 어허 그거까지 아세요? 어 알지? 물론 알지 여캠은 얼마나 많이 보는데 오 네 2이모 덕 골로 봤어요 취미? 진짜 게임.. 특기는? 특기가.. 잘.. 그래도 롤캠비에야 아니면 본인은 여캠이에요? 여캠 맛을 한 번 보니까.. 여캠 맛을 보니까 왜? 자꾸 자아가 흔들리더라고요.. 콩이 좀 터지는 게 다르니까.. 주량은? 수주.. 반병.. 술은 많이 못 하시네.. 주사는? 주사.. 난 술 먹방 얼마 전에 한 번 했는데.. 버퓨스 쇼를 했다고.. 어? 계속 빨퀴 했다고? 네네네네.. 욕.. 욕.. 안 좋은데.. 이상형! 이상형 P5요.. 나이 위아래 몇 살 차이? 밑으로는 좀 제한이 있고.. 43살 더 많은 것 같고.. 위로는.. 띠동갑도 괜찮아요.. 띠동갑까지.. 43살까지 가는? 아.. 43살이네.. 자 3사이즈 한 번 재볼게요.. 일어나봐요.. 제일 중요한 거야 여캠한테.. 어.. 그래도 35살.. 서림은.. 딱하면 24살까지 나오겠다.. 올바른은.. 34.5 몸매가 좀 약간.. 염싹났잖아.. 하하하하.. 나 본인이 들고 온 옷 들고 와봐요.. 라씨 아니에요 그냥? 네? 옷이 다 이런 거예요? 쟤 다 홀복을 들고 왔어.. 야 의상 들고 와.. 이거 다 버리세요.. 아.. 마스크를 들고 왔네.. 하하하하하하.. 이런 정도는 내줘야죠.. 아 여기도 마스크.. 아아.. 첫 번째 회상입니다.. 엄마 민 formerly 뇌이공 시 desafİl 아hing ou 내 처리에 맡으板.. 첫 번째 회상의 너무 좋습니다.. 이쁘답니다.. 아 또 올라옵니다.. 1차의 상자의 두 번째로.. 자 두 번째 회상은요.. 바쁘다.. 자.. 뒤에 뭐 뚫어졌다! смер치 cheaper.. 어 쓰러주세요.. 천천히.. 프로aal 아입.. 아이랑 그리 honored.. ㄹㄹㄹㄹ ㄹㄹㄹ ㄹㄹㄹㄹㄹ ㄹㄹㄹㄹㄹㄹ ㄹㄹㄹㄹㄹ ㄹㄹㄹㄹㄹ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앞으로 와봐요 이뻐 이뻐 내 입도 이뻐 이 정도는 되지 않았냐? 이걸로 입고 갈게 이거 잘 어울리는데? 얼굴이 하얘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걸로 하자 자 오케이